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하게 해보겠습니다. 최영웅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FOMC 회의도 있고,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돼서 좀 체크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달러 52센트를 기록했다, 시장에 예상했던 2달러 30센트 대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도 177억 달러, 17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가 증가했고요. 순이익이 23억 2천만 달러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이러면서 테슬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좀 언급한 것이, 이번 분기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공급망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하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 패턴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3.8% 넘게 급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되어도,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 좀 매물이 쏟아지는 양상이 어제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실적 상황에서 저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괜찮았지만, 사실 100만 대 도파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93만 대 정도였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나오냐고,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는 것은, 그런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네 예상보다 낮은 것도 있지만, 올해 경쟁이, 전기차 경쟁이 너무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지금 어떤 기대감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기를 넘으려고 하면 폴랜드 공장이라든가 독일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반도체 지금 수급이 어렵다. 그렇다면 올해도 100만 대를 훌쩍 넘는 그런 전략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낸 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이유였다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 일단은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폭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아까 3%대 하락세였는데, 지금 1.99%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폭을 좀 빠르게 많이 하고 있는 양상인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테슬라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테슬라의 실적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FMC 회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FMC 회의 결과 저는 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성명서가 나오고서는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쭉 올려다가 한 15분에서 20분 차이로 기자회견을 들어가는데, 기자회견에서 또 기자회견에서 뭐 하면 조만간 인생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기준금리 올릴 여력 충분하다. 이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진짜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그런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해도 욕먹게 돼 있었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월가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또는 거꾸로 시장을 다독거린 얘기를 하더라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롬 파월과 FOMC에서 잘 했던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세 가지 주제를 잘 소화를 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테이프링 일정 재확인하는 거였거든요. 잘 확인됐고요. 3월에 갔고요. 그다음에 3월에 또 금리 인상하는 시그널을 확실히 준 거. 그리고 양쪽 긴축, 큐티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하고, 이거는 별도의 성명서를 냅니다. 성명서를 내는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2018년도부터 했던 큐티랑 비슷하게 뉴욕 연준에 있는 소마, 그러니까 FOMC의 페드죠. 페드의 자기네 계정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뉴욕 연준의 계정은 한 달에 소화해내는, 재계약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한 2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또 그것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르게 2월 말이 될지, 3월 초가 될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나오는. 그래서 그런 면에는 굉장히 지금 좀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게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조건이 무르익으면 또는 지금 충분하다. 이런 말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재미난 것은 테이퍼링 종료에 동시에 기준금리를 높이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큐티도 빠르게 지금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빠르냐면 2월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4월에 FOMC 회의가 또 없어요. 1, 3, 5, 6, 7로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5월에 빠르면 두 번째 인상. 그다음에 6월에 세 번째 인상. 7월에 그러면 바로 큐티 들어가는. 이것들이 그냥 순차적으로. 진짜로 어려운 수학 아니게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또 두려움의 시장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주가가 지금 나오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거는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지 이게 계속 나빠지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고요. 그렇다면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며칠 후에 나올 고용 동향입니다. 고용 동향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고용 동향이 좋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노동 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나오는 거 중요하고요. 또 잘 아시지만 또 PC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또 어떤 가이드라인도 곧 전날 나와요. 오늘 나오겠죠, 오늘 저녁에. 그러면 두 가지가 시장에 반응하고 엮여서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가 사실은 키포인트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세 군데인가 네 군데에서 저가 매수 기회 아니냐. 현지에서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시장이 굉장히 엇갈리지만 조금 더 낙관론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준의 FMC 회의 결과를 함께 또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인텔이 또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비슷한 패턴입니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숫자는 구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당 순위액이 1달러 9센트가 나왔습니다. 1달러 9센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90센트였고요. 매출도 195억 달러, 19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에 예상했던 것을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위액과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패턴으로 지금 오늘 1.35% 상승하면서 인텔이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 아워에서는 3% 가까이 주가가 쭉 빠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은 지금 대규모 투자 계획을 다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빠지고 있다면 진짜로 저거는 저가 매수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저 부분들은 분명히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매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텔의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 상원, 하원에서의 반도체 법원이 통과하는 부분. 인텔은 굉장히 좋은 여건에 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의 실적 발표까지 함께 뉴욕시장 정리 쭉 해봤습니다.